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너무 루즈하다 그만하자 좀 비등비등해야 재밌는데 아이 근데 제가 실수했어 자 우선 참기빵 갑니다 갈게요 제닉스 의자가 선글를 찍죠 네 아니 뭐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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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시골해. 1대1입니다. 2대1. 1대1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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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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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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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쉽지만 제가 이겼어. 3대2. 잘하네. 많이 늘었다. 제 옛날에는 진짜 제 뒷꽁무늬도 못달았거든요. 지금 잘하네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제 뒷꽁무늬도 못달아. 뒷꽁무늬도 못달아. 뒷꽁무늬도 못달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쉽혔어. 아쉽혔다 이거. 이야. 기록보소.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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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체 많이 늘었다니까 아 드립 씹혔어 근데 저기 순간에서 3대3 아 아 아 아 롤파트 롤파트 3대 아닌데? 롤파트 3대 롤파트 4대 진짜 많네 아쉽지만 저의 수위입니다 4-3 땡 4-3 잘한다잉 아 진짜 잘하네 진짜 잘하네 진짜 잘하네 진짜 잘하네 약 2-3 가진 아 진짜 흑우사랑 깜짝이야 진짜 흑우사랑 깜짝야 진짜 Nevada 뒷기 이래요 적응하면 잘 될 수 있는데 히피사는 힘들어요. 적응하면 잘 될 수 있는데 히피사 힘이 좀 빡습니다. 히피사가 아니니까 워낙 빠르다 보니깐 빡센게 왜 빡세냐면 너무 빡센거에요. 자 수고하셨습니다. 자 5대3 수고하셨습니다. 하채님 별풍선 1,000개 문의 결과는 평생 구매 하채가 1,000개 5대3 수고하셨습니다. 5대3 수고하셨습니다. 5대3 수고하셨습니다. 5대3 수고하셨습니다. 5대3 수고하셨습니다. 5대3 수고하셨습니다.